동지사 조현명 영감이 뵈러 왔네. 안에 계신가? 예, 나리. 문수 나리. 여기. 효지야. 효지야. 마침 여기서 나리를 뵙네요. 의금부의 동향을 알아보러 오신 거죠? 지금 데뷔전에서도 헌부와 의금부의 움직임을 알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정보를. 아니, 잠깐만. 데뷔전이라니. 네가 거길 왜. 양주에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거래해? 덜이. 그게... 너... 설마... 여지야. Max이 esta. 멈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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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comp 타지. 멈힐.